한글자막 by 김재현 그래, 그래 좋아하지 그러니까 애들이 저희 해봤듯이 패스트푸드나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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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는 그래서 햄버거를 만든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싫으면 애들이라 딘딘이 잘 만들긴 했었지 딘딘이 시키신 분! 오! 딘딘이 잘 만들긴 했었지 딘딘이 시키신 분! 오! 자, 딘디 시키신 분! 오! 너 무대야. 야, 넌 왜 와? 뭐 할까요? 사진만을 준비. 뭐 할까요? 뭐 할까요? 뭐 할까요, 입에 날아들어 있어. 약간 막 소리 내면서 하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형, 이런 거 안 하셨어. 기합은 제 담당이거든요. 알았어. 딘디는 뭘 왜 와? 뭘 왜 와, 내 자리인데. 나 진짜 깜짝 놀랐는데. 그래, 그래, 그래. 내가 너무 얘기하고 싶은 거야. 나 진짜 몰랐네. 욕할 뻔했다, 야. 야, 딘디 뒷담화 좀 칠라 그러는데 딱 나타나. 보현이 형이 얼마 전에 생일이어서 축하하다가. 난 깜짝 놀랐네. 나도 모르게 얘기할 거 같은 거야. 생일날 통화하는데 너 그때도 얘기 알았어? 아니, 말 안 해요. 그래서 조만간 봐 형이 그래서 언제 보지 했는데 6월 달쯤이나 보자 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나왔네. 그렇지. 야, 나 생각도 못했네. 나도 모르게 얘기할 거 같은 거야. 아, 생일날 통화하는데 너 그때도 얘기 알았어? 아니, 말 안 해요. 그래서 조만간 봐. 잘 왔다, 딘아. 아, 근데 저기 딘딘 방금 들어온 얘기 너무 오래 하는 거 같은데요. 네. 그래도 해줘야죠. 그냥 해!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기강이 좀 안 잡혔네, 지금. 기강? 아니, 머리를 하고 오네? 머리 안 했어, 근데 미안한데. 머리 안 담은 거야, 이제. 아니. 근데 애기들 진짜 어린데 잘한다. 잘한다. 우와. 우와, 귀엽다. 오늘 여기 꼭 이어지네. 네. 신뢰는 거 누가 하는 사람은 아무 것 같아. 애들이 많이 놀랬는데 지금. 보복지인데? 브라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종원 아저씨. 아저씨. 백종원 아저씨. 와, 잘 봤습니다. 와. 하나, 둘, 셋. 백종원 시키신 분! 네? 안녕하세요. 백종원 시키신 분!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선생님. 네. 아니, 선생님 먼저 우리 저기 소개 좀 해주세요, 학교랑.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촌 초등학교에서 별빛 오케스트라 지도하고 있는 교사 장영진이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별빛 오케스트라는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여기가 전교생이거든요. 전교생이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네. 아이들 물어보니까 일단 마라탕 하면 너무 염도가 높을 거고 그다음에 맵기도 할 거고. 저희가 근데 선생님 대상자가 좀 넓어가지고 매운맛 하실 거면 좀 조절을 해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조금 덜 맵게. 저희 병설 유치원도 있고 또 옆에 중학생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대상자가 굉장히 넓어가지고. 그래서 그럼 44명인가요? 네네. 빨리, 빨리, 빨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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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야. 여기 있네. 뭐? 야, 이거 알러지 봐야 돼. 잣아몬드탕 땅콩호두. 잠깐만, 먹으라고? 애들 알러지 있어. 여기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집어넣어, 알러지만 이거인데. 그럼 선생님 염도 말씀드리려고. 여기 하면 저절로 소독이 소금물로 인해서 제조가 돼서 나오거든요. 거기에 몇 분? 5분만 담가주시면 안 돼요. 생으로 치시게 해야 될걸? 2, 2, 2. 빨리 장부터 가야 돼. 자, 갈까요? 거기다 놔봐. 잘 알려줄게, 다 오면. 그래야 빨라지더라. 응. 자, 시작해볼까요? 옷 갈아입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팀 처음 보네? 기강, 기강 많이 해. 해이해이해졌네. 되게 중요시해, 여기. 자, 이걸 저쪽으로. 저쪽으로. 상으로. 니니 확실히 빠르네. 자, 재료를 보고 설명을 해야 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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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자, 됐습니다. 이거 오랜만이네, 튀김. 겁나? 겁이요? 응. 요리하는 놈이 뭘. 네. 그래서 팔토시 했네. 응. 팔토시 다 했어. 야야야야야야. 빨리 건져야 돼, 빨리 건져야 돼. 튀김 잘하시네. 튀김 잘하시네. 이거 너한테 배웠잖아. 그랬니? 좋은데요? 고맙다. 다음에 뭐 들어갈까요? 소시지. 자, 11시입니다. 1시간 남았습니다. 네.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 12시이면 되면 밥이 돼 있더라고. 너무 신기하지 않아? 그렇지? 빨리 가야 되는 소리죠? 그렇지? 어? 아, 이래 이거. 근데 곡을. 아, 이거 끼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린딘아. 치실 거 주세요, 아무거나. 봄에서 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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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다. 곡, 곡, 집다? 곡, 집다? 아니 다 끝나고 갑자기 곡을 끼면 어떡해? 꼬랑지 따라구요? 저거 오래 걸려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딸기 딸기 그냥 청포도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시간은 10분 남았습니다 주스 대가냐? 니들 주스? 보현이 비상 보현이 비상 아니, 아니, 아휴 씨 보현이 형 보현이 형 어? 이거 믹서 뭐해? 갈아줘? 바나나, 바나나 어 바나나 다 간다 어, 잠시만 그래도 딸기가 보현이 형 잘 찾아주네 다 간다 얇은 가즈껏 부지쳐 보는 거야 어 아 잠깐만, 잠깐만 dog